오늘은 10대의 빈곤이라는 기획기사를 지재한 국제신문 하송이 기획행사 팀장님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유진 부담본부 복지사업팀장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빈곤이라는 기획 시리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아동 빈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빈곤한 사정에 놓여있는 아들이 여전히 많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다뤄볼 것인가 고민을 한번 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영유아계의 빈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한참 자라날 시기인 예민한 시기인 10대의 빈곤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이번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빈곤해졌는가 미성년자니까 그들의 부모가 왜 빈곤해졌는지를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의료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그 친구들이 어떤 빈곤한 현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10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골고루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었습니다. 이제 취재하시면서 좀 10대들, 좀 어려운 형편의 10대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좀 어땠습니까? 직접 가정을 찾아서 아이나 부모를 인터뷰한 경우도 있었고 불갈피할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도 하고 또 서면 사례 수집하는 방식도 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등장한 아이들과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뷰했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8명의 사례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 방문을 해서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시대니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좀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환경에 아이들이 이미 적응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길들여져 있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불편하지 않냐고 여고생에게 물었는데 저는 당연히 답변이 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불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벌레가 좀 많아서 불편하긴 하죠. 비 올 때 우산 써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라는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적응이 됐다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아픈데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 부모들이 요즘 특징들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두 명이 함께 벌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보다 그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부모조차도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제약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정은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가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조선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살지도 않고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 엄마나 아빠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부양의무자로 어쨌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좀 사각지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은 건데 이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생계급여까지 아직 확대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양의무자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셔야 될까요?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를 탈락하거나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락도 안 되고 처음에는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연락 끊어버리면 정부에서 찾아서 뭘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양의무자 제도는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면 사업 실패로 인한 사례가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자료를 보면 한부모 가정들 중에 이혼한 사례들이죠. 이혼한 사례를 보면 전부 다 거의 경제적 문제가 많아요. 이 경제 문제가 또 뭐 때문이냐? 사업 실패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카운터가 안 되니까 비율이 좀 낮게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아마 넣어본다면 비율이 제법 많아지겠죠. 그런 사례들이 하여튼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사업 실패가 빈곤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학 진학률이라는 부분과 소득과의 관계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고 상위권 대학 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연구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정보 양하고 질학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보 격차? 네. 정보 격차가 굉장히 인재 심해지고 있어요. 저희 인재 양성 사업에 선발된 애들을 보면 사업 실패에서 한 부모가 있거나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실패가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계속 짐합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애들은 동생도 봐야 되고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이제 가정생활을 자기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사실 노후된 집들도 많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부산의 주거빈곤율 현황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을 보면 부산 지역의 주거빈곤 아동 비율이 8.5% 정도 됩니다. 이게 사람 수로 치면 한 5만 1,000명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5만 1,000명? 5만 1,000명.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아동도 들어가고 주택 이외의 거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나요? 최근에도. 최근에 강서구 같은 데서는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없어진 게 강서가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 이외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2015년 기준으로 3,200명 정도 됩니다. 부산에만? 부산에만. 이게 8.5% 이 비율을 7대 특강역시랑 비교를 하면 이게 서울하고 인천, 수도권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이게 이제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울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울산이 5.4%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좀 높은 이유가 있어요? 부산이 이게 숫자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14%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또 다른 또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또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옥탑방이나 아니면 반지하, 지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4명 이상, 5명, 6명이 같이 사는 과밀 가구가 좀 많은데 부산은 이런 데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 비교적 싸기 때문에 과밀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신 산복도로변에 늘어서 노후주택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군별로 따졌을 때 실제로 중구나 동구, 영도구가 상위권이거든요. 이게 전체 평균이 8.5%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17.1%입니다. 그다음에 동구도 16.9%니까 평균보다 2배 이상 이 지역에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교육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배경,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2008년에 저희 동구에 부산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관리하는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실패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동구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다가 아버지가 또 돌연사로 갑자기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형편에 대학 학비를 못 떼준다. 그냥 취업이나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둘이 이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사가 와 안 되겠다. 도저히 얘 그냥 못 넘어가겠다 해서 얘 꿈을 꼭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후원자님들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 애를 처음으로 이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 한 114명 부산에 114명 정도가 이제 인재양성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일정 부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 교육지원 사업 중에 대학생들도 많거든요. 대학생들하고 중고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 중고생 후배 학생들에게 자기가 꿈을 키웠던 방식이라든지 꿈을 잃지 않는 방식이라든지 앞으로 학교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조모임 비슷하게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요. 그 중고생 학생들도 중고생 학생들도 자기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이니까 훨씬 더 이해를 가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랑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 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양쪽으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있다던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상위권 혹은 그 최상위권으로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한 발판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교육인데 저소득가정 아이들 중에서도 스스로 타고난 지능이 높거나 아니면 애살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혼자서도 해내는데 이거를 더 넘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사정 봤을 때. 인터뷰 하시면서 뭐 진짜 어렵게 공부하는구나 하는 뭐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으세요?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인터넷 강의 정도는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교재비가 너무 비싸서 교재비가 너무 비싸서 그 교재비가 4만 원 정도 하니 이거를 사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해서 친구한테 아우 내가 놔두고 왔는데 그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해서 하루 빌려와서 밤새도록 타이핑을 해서 갖다줬다. 교재를 하루에 타이핑을 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성적이 나빠지니까 엄마가 모아놨던 돈을 다 털어서 해운대 쪽에 학원을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학원비가 너무 비싸여서 자기가 두 달 만에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교육이 받고 싶었고 또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매달 투입해가면서 자기가 학원을 다닐 여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특목고를 가요. 예를 들면 과학고라든지 이런 학교를 가잖아요. 거기 오는 친구들은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 교육을 못 받으니 거기에서 이제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사례도 요즘 굉장히 많아죠.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의료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이랑도 직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좀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질병도 빈곤의 원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사업 실패하고 좀 다르게 의료빈곤은 서서히 이제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부대비용이 이제 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간병비용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거 그리고 병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가니까 서서히 이제 또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요. 감정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대비용까지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조금 변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별로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빈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문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다 하실 거고 좌담회를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25일날 이제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그리고 이제 부산시 담당자가 모여서 좌담회를 열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몇 가지를 보자면 일단 부산시가 그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네.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셨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을 쓸 것인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선언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빈곤 가전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라는 주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주거빈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곤한 상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눈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이게 부산시에 사는 아동만큼은 최저 주거 기준 이상에 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아동 친화도시니까 아동의 의견을 우선합니다. 라는 어떤 선언적인 부분에 더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밝혀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대의 빈곤은 이제 사실은 10대는 미성년자잖아요. 10대가 빈곤하다는 말은 10대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빈곤하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10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 가정 전체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뭐 빈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빈곤도 있을 수 있고 노인 빈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계층 여러 연령의 빈곤 문제는 사실 다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 빈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들인 거잖아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동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신경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하면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아동 빈곤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성년자니까 자기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떤 집은 누구 장관 딸로 태어났고 어떤 집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일단 이 사회가 아이들을 조금 더 보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 수준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는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올란 수준이 약간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일어나서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접근이 잘 안 되는 계층이 있고 그런 거를 조금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은 복지 재원을 선택할 때 복지 재원을 결정할 때 복지 예산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동에게 재원이 배정되는 데서 상당히 불이익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향후 발생하게 된 모든 복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육자 분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